이렇게 여러분들 사실 지금 엠비포 만들다가 이게 지금 새로 받은 액정도 별로 안 좋네요 그 전에 깨졌던 건데 이게 안에가 깨졌어 바깥도 안깨는데 그 안에가 시원하다 그러니까 눌려서는 안에가 깨졌고요 보시죠 여기 살짝 깨졌죠 근데 바깥에 이건 되게 강해 보세요 와 이거 와 깨졌군요 이거 안 깨졌지만 이게 진짜 강한데 여러분들 어 진짜 강하네요 엠비포 잘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이거 정말 좋은 제품입니다 여러분들 자 엠비포가 여기 쫙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엠비포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뒤에 있어요 뒤쪽에도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쫙 엠비포입니다 여러분들 엠비포 많이 읽으시고요 자 아시라 부와 함께라면 우리 아시라 부 자 이시천 일년 4월 23일날 VTX 고래에서 인정하였죠 자 여러분들 액정을 새로 받아가기 새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열정은 되게 튼튼하다는 거 바깥통은 튼튼하지만 내 안에가 깨지면 안 됩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우리 인생은 이제 앞으로 이렇게 이른 시대가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